어 저 럭스 주세요제발! 제발 저 럭스 좀 주세요 제발 저 럭스 주세요! 한명씩 나이가 대박 럭스 좀 주세요! 제 럭스 럭스 제발! 제발 저 럭스 주세요! 럭스! 럭스 크util의 럭이era3 제발 하 user 럭스가 하는데요 우리 예쁜 담임호 럭스!! 제가 럭스를 받았습니다 v 됐어 됐어 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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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sis 나 뭐야 됐어 됐어 난 됐어 난 다 됐어 난 다 됐어 . 나 다 됐어. 아 근데 몰라 몰라! 몰라, 승패에 상관없이 난... 일단 받았구요? 아... 알아서 하시구요. 몰라... 몰라 몰라... 몰라... 니사스는 뭐야, 니사스한테 다른 챔피언이 죽었나 그러진 않아요? 아니면 임대끼를 못 바꾸는 건가? 몰라. 난, 나 할 거야, 다! 나 이거 할래. 다 짜고 한번 해... 안돼. 다 짜지마! 다른분들 먹어야 돼. 똥살 준비 완료! 여덟판? 아니 사신님한테 여섯판 한다고 그랬는데 안 바꾸시네 다들 아몰랑 아몰랑 난 럭스임 사신냥이 사신냥이 사신님 뭐 구독지컴같은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니사스한테 럭스주고 뭐에 가져와? 안해 싫어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럭스하고싶어 오익 들어간 데다가 쓰면 되지 아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자크 트위치 브랜드 애니우디르 저쪽 트위치 자크 브랜드 애니 우디르랑 자크가 들어올 때 큐를 잘 쓰면은 안산것만 나와요 오늘? 그러게 왜 그러지 갑자기 이테맹으로 럭스가 나오니 우디르 아 응 럭스 했어요 저 뭐요 아 아 플로라님한테? 아 플로님 플로한테 럭스하라고? 아아 그치 계속 탓을 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때 니가 한번 나겠지 니가 럭스를 가져가놓고 막 이러면서 또 아 위쪽 진영은 불편한데 아하하하 ㅋㅋㅋㅋㅋ 주는 고객의 중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시박 먹어 온 맛있는거 사줄게 ㅋㅋㅋㅋㅋ 나도 랩이 못한다고? ㅎ 하하하하 바다람나라 겨우 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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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실드는 줄게 실드는 줄게 여기 누가 있었다 받아라 아이 저걸 피하네 됐어 됐어 아 위쪽 진영 헷갈려 아이 저렇게 저렇게 많네 저기 미니언이 두개 많네 아 나 이는 자주 쓰고 큐는 중요한 타이밍 럭스타 저게 맞네 초반? 후반은 모른다는 거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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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떡이다 눈떡이 맞았어 눈떡이 맞았어 도망가 절대 도망가 어머 오이가 간다 오이기 간다 오이기 간다 오이기 간다 오이기 어딨어 나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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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씨 당해버렸다 어이 우만 가면 또 우리 불리해? 한타들이? 한타들이? 한타들이 좋다고? 하이머딩거랑 나 안가? 그게? 근데 이쪽 진영이 있으면 되게 좀 시야가 더 좁아지는 것 같아 가뜩이나 시야도 안좁은데 예전에는 저 위쪽을 봐야되는데 이제 저 아래쪽을 봐야되니까 눈이 잘 안가요 오우 우와 그치 얘가 자크가 왔을 때 퓨를 잘 썼다 예측 예측샷 예측샷 그렇지 예측 좋았고 아무도 못 때리네 예측까진 좋았는데 짜잔 애니 성냥 갖고 안 놀아 칸타 한타 궁이 어마어마한 느낌 자크 브랜드 그치 쟤들이 약하지 와서 기절 받고 아이 저걸 저렇게 맞냐 아 저걸 다 피하네 이 사람들이 아이 피지컬들 무엇? 아니 내 데마시아를 못 쏜거야 저기가 다 피한거야 진짜 데마시아가 저렇게 가냐 어떻게 아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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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박 아 저걸 피하네 속박을 피하네 아 나 도망갈래 도망 아야 숫자 같이 먹고 포탑이 때려주고 하나 둘 셋 속박 속박이비 아야 나를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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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난 약하이고 호에 호에 내가 못쓴거죠 스읍 아 그 위에서 때릴 때 각도를 모르겠어 이게 3D잖아요 이게 좀 더 아래에 써야되는데 그게 잘 안돼 맞아? 약간 조금 아래쪽으로 써야되는데 잘 안돼 살다보다 작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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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다 맞겠지 아 야 뭐 맞은거야 뭔 딜이야 뭐지? 아 티볼 맞았구나 아이씨 어쩐지 순삭대들아 티볼 맞았구나 깜짝이야 너무 가까이 갔네 에헤 에헤 여기서 살 수 있지 참 오오 아이씨 아이씨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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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핰 계산하고서 야~~ 땡 아 힘들어 왜이렇게 아파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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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져 왜이렇게 단단해 얘네 왜이렇게 단단해요 아니 아니 못되니 야아아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살려줘 살려줘 쉬드쉬드쉬드쉬드쉬드쉬드 아 으아! 으아! 앤이 누구야? 힐로 혼자 썼다고? 그래? 이거 주변에 힐 같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? 으아! 여진 실드 럭스? 아니지! 애초에 럭스를 주지 말 걸 했었어야지 어따! 근데 쳐들 오네 와 이거를 안 물려야 되는데 와! 뭐야! 우디르! 아니! 아! 오! 우디르 뭐야! 무서워! 어우! 뭐야 우디르! 우와! 우려 지는 거야? 야! 하하하하 아니! 무서워! 하하하하 딜이 안 들어가네 하하하하 와! 무서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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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어! 오 뭐야 뭔데 이렇게 아파 오 개 아프네 아 브랜드구 브랜드구 아 럭스가 많아야 된다고? 아 알았어 알았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돈 내고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썰에는 좀 이건 가는 게 맞나?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... 그러게 사신한테 럭스를 줄 걸 그랬다 아 나 사신도 워윅 아 그 워윅이 챔피언이 챔피언의 한계겠지 아니!!! 야! 항복이여? 아이씨! 야! 내가 큐스니까 오냐 너는! 아이씨... 이거 때려야되잖아 야 이거 왜케 안주... 안없어져? 어 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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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가! 같이가! 아이고 그걸 간다고요? 선생님! 선생님! 무서워요 나는! 나는 무섭다고요! 선생님! 선생님 무서워요! 아이씨 무서워요 그래? 아이고 럭스를 줬어야 됐네 나는 될 줄 알았지 앞에서 다 하면 내가 뒤에서 짤짤하면 될 줄 알았지 미안해! 이 사수 미안해! 역시 똥이야 항복한다고 이걸! 아니야! 아직 억지기도 안 나갔는데 자크가 들어올 때 큐리스라고? ort 아이씨! 어디다 쓰냐? 국을! 아이씨! 어디갔어? 야 티보가 여기 왜와! 아악!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! 사신한 인센스 미안해! 내가 럭스는 죽을걸 그랬어! 내가 잘못했어도 다시는 럭스하지 않을까 해야지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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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케일이야? 이거 뭐케 멋있어? 스킨이야? 와 되게 멋있다 뮤트홀? 뭐 또 누가 들어갔어? 또 누가 들어갔어? 아야야야 왜 자꾸 내가 먹냐 이걸 우어어어어어어어 그 타이밍에 쓰면? 오늘 패치업은 모르겠어요 날아와서 속박이 걸리지 않나 그러면? 아야야야, 이걸 안 돼 아니, 나 앞에 있으면 안 돼 어둠을 걷어내요 일단 속박을 써보자고 속박을 던져 놓는 거라서 정신 집중 안 돼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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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? 레벨이 좀 올라서 그런가? 무서워 힘내 내 실드 안 받고 가는 거 실화냐 실드 줬더니 무비 가는 거 실화냐 아무래도 제 실드가 그렇게 받기 싫으셨어요 가나? 가나? 아니 절로 간다고? 야 그게 그리로 간다고? 아니 아이씨 손상이다 안 돼 아이 망했다 망했다 하하하 아아아아 오지마 이것들아 아아아아아아 무서워 이거 왜 와 여기 아아안무 하하하 석박도 못 맞췄어? 실드도 못 쪘어? 뭐야? 죽었어? 살아있어? 우와 레넥이 강하다 강하다 레넥이 뭐야 왜 안 죽어? 쟤 궁 맞았는데 뭐야 우리를 왜 이렇게 강력해? 궁 썼잖아! 쟤 왜 안 죽어? 뭐야 쟤 우리를? 어 그래 대놓고 때려야 되는구나 대놓고 때려야 되는구나 궁을 절대 안 쓰기에 강하다고? 개무섭 아이씨 자크가 너무 싫어요 뭐야? 뭐야 방금? 뭐야? 방금 뭐야? 뭐 되게 되게 고추 썼는데?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방금 존야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자크? 자크 존야가 이상했는데? 나만 봤어? 어떻게 한 거야? 어떻게 한 거야? 자크 존야야? 자크 존야 소식에? 그렇구나 모자까지 가고 관통역을 가야되나? 아 그러니까 그렇지 헬리다라면서 브랜더한테 들어갔어?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그래 그게 살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들 낯인 것 같고 뭐 딱히 할 말이다 잘 안하셨을까? 잘 안하셨을까? 야! 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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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줄게. 이번엔 줄게. 락스 올리면 줄게. 이번엔 줄게. 이번엔 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